평창 동계올림픽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후원 업체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마포구 홍대 입구에 동계스포츠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스틱을 이용해 대형 퍽을 골대에 넣어봅니다. 골 세리머니도 잊지 않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아이스하키입니다. 4명이 힘을 모아 발을 부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생소했지만 조용히 강해진 봅슬레이입니다. 새로 오픈한 자이언트 자판기에 올라왔는데요. 너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갖춰져 있어서 너무 재밌게... 선수분들이 하시는 게임을... 하시는 경기를 저희가 직접 체험하니까 새롭기도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기 위해 한 공식 후원업체가 자판기 모양을 본떠 마련한 도심 속 동계스포츠 체험 공간. 오픈 첫날엔 연예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자판기 내부로 들어간 듯 착각을 불러오는 특별 영상과 함께 시작해 하늘을 가르는 스키 점프도 하고 올림픽 성화도 만져볼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너무 안에 재미있게 잘 꾸며져 있으니까 친구분들이랑 마음껏 놀러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도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자판기 모양의 동계스포츠 체험 공간은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퇴막 다음 날인 오는 26일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동원하겠습니다. 화이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